최근 공포영화 아파트로 4년 만에 복귀했던 고소영씨가 코믹 로맨스 영화 언니가 간다의 주연을 맡았습니다. 고소영은 이 영화에서 첫사랑 남자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믿는 30살의 노천혁 나정주 역을 맡았는데요. 12년 전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현재를 바꾸기 위해 애쓰는 역으로 코믹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고소영의 소속사 관계자는 고소영씨가 현장에서 애드립도 마음과 고소하는 등 재밌게 촬영 중이라고 전했는데요. 지난달에 촬영을 시작한 영화 언니가 간다는 오는 12월에 개봉할 예정입니다.